미식아님 미식아님 선풍기한테 미안해지도 아니여 보낼 때 되면 적당할 때 보내주는 것도 예의여 이 사람아 세상에 그건 누가 곧질이 와져도 제 품어선 저 부품어선 못 곧질 아이고 부품어선 부품어선 이거 해마다 더 크게 시어나면 참 청소 꼽다 크게 이은 이거 그때도 메이커로 이은 서무댕 이거 돈 하영존산 이거 10년 안이 선풍기 판난다는 말이 미식말일까 이거 보관만 잘허구 씰 때 그자 맹심하여 그자 솔솔솔솔해시민 이거 메텐도 씰거 그자 아방은 그냥 미식어민 귀한 줄은 몰라 이래 착차례착 이래가 고정하오냐 아이고 이거 양 올리 이거 살은불렁 이거 고치고 미식어허당보민 이거 까비 이 사람아 그것도 기간내 고치고 양심이 있어 이 사람아 저 화북공단에 가면 그 공단에 왕 돌아가는 그 큰 선풍기 쓰려면 더 크게 나는 갈갈갈갈갈 소리까지 주물락 주물락해지는지 좀 보낼 땐 보내주심 좀 주물락이나 많아 이거 다 그거 해주기로 약속을 내는 거 이 사람아 기간이 있는거지 이거 뭐 10년 넘으신 10년이 너무나 20년이 너무나 무상으로 허는 기간은 끝났주만은 인형 내가 이거 풀어먹으시민 이거 고장나면 부품이라도 이영 고쳐줌이 맞는거주 나 이거 다 돈 아니네 영구자 공걸로 고쳐주려는 허재님 수가 있겠나 이거 부품값 이영 미식어 돌연하면 그것 중 이거 고청시주 새로웠던 착착하게 그냥 옛날 물건이 있어서 신식 물건도 이신거주 난 원 연날부터 살면 걍냥 착착하게 사지도 못하고 지연한거 아까워한거 화이트하게 원 대께불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난 이거 고청스쿠다기 원 이런 쏙 이런 투루축축한 소리를 아 부품이서야 고칠거 아녜 이 사람아 저동 쳐도 어느 정도 0도가 지나면은 고치전에도 부품이 부품이어서 부품이 나 방금씩 선풍기 고치는 기사로 일도 아니에는 잘도 아랍죠 부품이 이실지 없을지 아 방금이 어떤 알아든 갱 어서 어서 염수가 갱 그걸 이사룸아 그건 3차 지나간 우리 저 쫑도 알거다 거는 그건 인형만 모르는거지 고집을 부릴걸 부려라 기사를 부르면 기사감식을 쫑 쫑어 해가면 자이도 이젠 인형 이름 딱 부르는 중 아랍 그 자게 죽검쩍에 우리 쫑냥 요새 아이가 어떵인 자이도 옷을 고쳐야됨지 아이고 자이도 자이도 아이고 쫑 들어가라 아기여기여기여 아이고 어먱 저 아방이형 또 이 싸우는 중 아랑 죽고는 생이여기여 어떤 아님 저 그거무시고 설명하진 어먱 공헌은건 난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저 사료도 원 오늘은 잘 안이 먹음 저기 어떵이 태풍 지나가 난 자이도 입맛이 원 어서부러 심각해 원 안 먹음 뭔 바꿀 때가 돼서 나가보기엔 혼본쯤 체크를 해봐 저 냉장고도 아마 저거 중고로도 아이사 갈 거라 나가보기엔 저거 어디 점심딱지 부쩍 벽기지 내놔야되고 냉장고도 잘 돌아감수다 요새 사람들 보면 좀 씌어질 물건들 너미 그자 쉽게 바꾸고 그자 바꾸면 다 그자 좋을 중 아람쯤 하는 씌어지는 건 이거 저 고쳐주는 저기 아상도 가구 좀 기사라도 불렁 다 해 볼 또래를 해 여방 이거 못 시크다 영음이 그때가 바꿔도 돼죠 씌어지는 것들 그자 신제품이시고 신 모델이여 나오면 착착하게 바꾸는 거야 난 원 그것도 닮아베지 아니옵니다 말을 헉클랑 졸바루오라 누가 신 모델을 사려내면서 이사름아 적당히 그것 쓰면 바꿔 저거 전기 세우고 이사름아 저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면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냥 당 당 당 당 당 나는지도 저걸 또 기사 불렁 곧 들 생각하면 기사가 왕 놀래 자빠져 이사름아 아이고 기사 부르지 아니오프다게 나가 톡하게 아방 추럭으로 저거 씻거다 주미 나가 가앙 드러방 못고 진단하면 새로 오나 내년에는 사굽게 구처 진단하면 저거 부품값 호설중이라도 구청시쥬 저꼽다 크고 저 씻어질 만한 걸 어떤 긍 착하게 데껴본단 말이코 용달비를 용달비를 이르쳐 아이고 용달비 영말디 나 저 벌초 막아난 첨 어머니 아버님 산소에 벌초오래강 우리 아방도 이거 휘어지믄 이거 휘어지믄 나 건 곧구정하우다게 벌초강 어머니 아버지 아방도 순댁이 아방도 나 이거 휘어진다 놈이 나 어머니 아버지 나 바치쿠다 거긴 고라짐다 나 어느 부위를 고치구정하여 부위를 고라봐 무상으로 안 냉나 돈 안 냉이라도 원 바꿔주케노고 고쳐주케노미 나 이거 휘어지믄 아니 나 어느 부위를 고치구정하여 고라봐 아방 그거 드름이과 핑핑 노는 거 그거 먼저 고쳐야 주게 부속이 의심해 이 사람아 부속이